성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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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어? 사랑합니다 시발 뭐라는 거야 시발 뭐야 당신을 오래 좀 더 지켜봐 왔습니다 아 시발 무슨 개소리야 시발 끔찍하니까 그거로 저와 비록 나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당신을 오래 전부터 지켜봐 왔어요 아 나 시발 김치수처럼 말해서 지금 통하고 싶은데 시발 또 토끼 존나 올라오네 시발 벌칙이야? 성빈아 말해봐 울지 말고 말해봐 인연이 당신에게 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정말로 X같은 소리 하지마 아 방송 끝난대로 전화받았더니 시발 친절하게 전화받은 이런 대가라니 끊을게요 끊지 말아주십시오 아니야 승빈아 야야 누나 누나 지금 운동이 존내빡세 야 다른 여캔들 0도 딱딱하고 돈 벌었는데 누나는 오늘 시발 풀코스로 피치 뛰었어 그리고 돈 벌었다 승빈아 이러고도 내가 고백받아야겠냐?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? 당신의 그러한 열정적인 모습을 받았습니다 시발 죽음 끊을게요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